아 빵빵빵빵 아니야 빵? 아 인사해줘 되게 스윗하게 잡아줬어 아 귀여워 앉아있는 자세 너무 귀여워 쟤 통통한테도 어떻게 나 안 떨어지려고 내 발 다 이렇게 아 나 개명했는데 그렇게 불러줘 그럼? 아니야 그냥 하나씩 내버려 뭐로 개명했어? 나 촬영 안 할래요 뭐였더라? 나 와봐 내버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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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? 미세돌? 에? 오늘 할 겁니다 읽어주세요 워너민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월드스 큐테스트 애니마이스 와 와 와 고약자야 이거 알지? 고양이랑 강아지들도 달려오다가 장판에 미끄러져가지고 자리를 민망해 하는 거 맞아 펜더 아 귀여워 귀여워 어머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자기 먼저 올라가겠다 아 재밌나봐 재미들렸어 아 재밌나봐 귀여워 또 가 근데 펜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알지? 어른 펜더 펜더는 장난친다고 이렇게 안고 도는데 구른데 좋은 의미로 가는 거야 사람 진짜 가는 거래? 가까이 가면 안 돼 응? 오잉? 오잉? 어? 미동도 안 되겠네 진짜 부으려면 물던가? 아 어 왜 안 들어가지? 귀여워 뭐 마사지 해주는 거야 뭐야 고객님 괜찮으세요? 이쪽 어떠세요? 여기 결리시진 않고요 이쪽 해드릴까요? 포기했어 얘는 그거 먹을 수 있겠다 김병에다가 짜장면 줘도 아 짜장면 달라고요 와 재밌겠다 뭐야? 뭐가 내려와? 사람이야? 개야? 뭐야? 깜짝이야 몇 마리가 내려면 아 귀여워 애도 신난 거 봐 아 귀여워 그런 건가 보다 어린이집 가면 있는 거 유치원 가면 있는 거 불 나거나 이러면 애들 미끄럼틀로 비상탈출 잘 돼 있다 수업 째고 싶어도 거기는 아 거기 한 번 바라붙어요 아 귀여워 인절비들 애기가 애기를 따라다줘 여긴 큰 인절비 여긴 작은 인절비 이야 아 진짜 애기랑 동물의 조합은 최고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주체 못해 너무 좋아 이람 이제 우는 거야 아 귀여워 아 안 울어 어릴 때부터 애기들이랑 같이 커네 그러니까 아 너무 귀엽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물들이랑 같이 크면 정서적으로 되게 좋대 그러니까 뭐야? 이거? 하나도 안 웃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무튼 아이고 이 친구 이 친구 좀 마술 좀 하네 이거 아냐 하하 아 귀여워 그거 아냐? 부장님 개교에 숨 넘어가는 신입사원 아이고 부장님 사회생활인가? 귀여워! 늠름한 거 봐. 미쳤어. 너무 귀여워. 기운 좋다. 어머 귀여워. 어떻게 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애 같은데? 너무 귀여워.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. 왜 탈수기에 돌아가는 중인 것 같아. 꿋꿋하게 하는 애랑 꿋꿋하게 저기 누워있는 애랑. 짱코. 쓰레기 던진 거야? 아니지? 빵. 빵 아니야? 빵. 인사해줘. 귀여워. 짱코. 손을 진짜 잘 쓰는구나. 먹고 살기 힘들지? 고정 봐. 입이 찌들었어. 인사해준다. 빵 던져라. 뭐야? 이거 뱁새. 뭐야? 아니야. 포메다니 아니야. 나 해변가에 있는 그 하얀 뱁새인 줄 알았어. 막 토저저저 좀 다니는 애. 다람쥐? 청설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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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고. 예에에. 도д 맞았어. 이 비행기는 이제부터 제껍니다. 날다람쥐가 되어버렸네. 문명을 사용하니까 다람쥐가 날다람쥐가 되는 상황이 돼. 이거 어떻게 한거지 근데? 조종은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? 근데 너무 잔인하지 않나? 다람쥐 무슨 죄야? 근데 즐기는 거 같은데? 그러니까 알아서 탔겠지. 안에 도토리가 있어서 갔는데? 다 됐다. 내려와. 밥은 먹고 타야지. 귀여워. 제대한테 저게 놀이공군인거잖아.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 귀여워. 저 통통한 배 봐.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. 내 발 다 이렇게? 소위. 귀여워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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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셋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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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귀여워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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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정희야 진짜 똑똑해 최고다 진짜 최고다 찍어서 인스타 올리셨나? 아 미끄럼증이야? 정수가 성우 부르셨나요? 나 이거 보는데 그 성동일님 무라일제? 아니 죽은 척해서 모면하는 거구나 그 상황을 아 뱀도 죽은 척으로 하는구나 입 벌리고 죽는 척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? 햄스터 쟤 녹았는데? 아 다 뺏기잖아 빨리 먹어야지 귀여워 옆에는 찍는 중이라서 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닐까? 또치 어지간히 싫었나보다 아이지 지금 발냄새 햄스터 동가젤이다 아 귀여워 미쳤나 너무 귀여워 새끼인 줄 아는 건가? 같은 색깔이랑? 근데 햄스터가 고양이를 신뢰하는 게 너무 귀여워 완전 폭삭 안겨가지고 잠 푹 들었는데? 기절한 거 아니겠지? 야 돈 주세요 어머 오늘 얼마나 벌었지? 지금이야 보고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돈 좀 만질 줄 아는데 잠시만요 나나 밥을 하는 거야? 네 당당 얜 이정보에 결하네? 얘한테 설거지 가르쳐야겠다 밑에 발밭 넣고 올라가서 설거지 가르치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? 아 귀여워 벌써 깨워 고장 났는데? 고장 났어 좀 추운데? 좀 추운데? 좀 추운데? 한 수 배워야겠다 동물이야? 응? 인간도 동물이지 꽃게야 아 그림자로 쉐도우복싱이다 진정한 쉐도우복싱이다 쉐도우복싱은 동물에게서 나왔다 아 그러네 그러네 뭐야 뭐야 여기 진짜 고양이 어딨을까요? 진짜 고양이 진짜 고양이 어딨어 근데? 여기 있어 진짠차 아닌가? 얘인가 봐 너무 귀여워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나도 진짜 마지막까지 못 찾았어 이거 뭐 헛다리 짚었잖아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 했는데 여기가 갑자기 움직여 어떠세요? 바람하죠 너무 귀여워 내 동물이 주는 행복한 감정이었어 동물이랑 눈 맞았을 때 그 감정을 왔다갔다 하면서 엄청 행복해지는 호르몬도 나온대 인간은 서울에 왔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 너무 좋아 동물 좋아 인간도 좋아 다 좋아? 확실히 인간 좋아하는 거 맞아요? 다 좋아? 아니잖아 너랑 친구 해주잖아 빨리 슬레이트 쳐주세요 아 그러면 무서운 동물도 있어 무서운 동물 여기 불검 한 마리 계시잖아요 왜 불검 어울려 그치 불검 한 마리 계시잖아요 그치 불검 한 마리 계시잖아요 그치 불검 한 마리 계시잖아요 여기가 불검 한 마리 계시잖아요 여기가 불검 한 마리 계시잖아요 오늘은